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지난 시간 이어서요. 보면 마지막에 선신들이 아주 기쁨을 노래하는 장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복덕업과 이 세상과 지난 세상에서 부처님을 친견한 공동을 모두 부처님 도에 회양하려 합니다. 우리가 보통 회양을 할 때는 3차 회양하거든요. 부처님 도라는 깨달음. 부처님과 깨달음. 그 다음에 일체인연중생. 이렇게 3차 회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을 딱 하면 이것이 부처님께 회양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원인이 뭐예요? 부처님이니까. 그리고 이걸 깨달음으로 회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나와 인연 있는 일체, 인연 없는 인연 중생까지도 이 덕이 회양되는 거예요. 그래서 3차 회양이라고 세 곳에, 말이 세 곳이지. 부처님한테 회양하면 중생 회양되는 거고, 중생 회양되면 또 깨달음이 되는 거고. 이게 불법성 3부가 하나하나가 아니고 하나를 세 측면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이천후에 석가문이 따로 있고,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경전 따로 있고, 나 같은 이렇게 머리가 권충 따로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불교를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습과 형상으로 분류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믿는 불법은 불법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을 믿으면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고요. 말씀을 따르면 뭡니까? 승가예요. 이게 하나로 돼 있는 건데, 여러분이 그걸 따로따로 하니까, 낭종인은 다 아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것도 죽인다니까, 우리는 불교를 믿으면 잘못하면. 죽은 것도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항상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연기적으로. 그런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부처님께 회양이 되고, 작게는 나의 가족, 이웃, 국가, 세계, 우주 삼천대천 세계, 원수기들까지. 이게 같은 개념이라고 부처님께 회양한다. 나와 인연이 모든 사람에게 회양한다. 회사에서 이익이 많이 나면 회사원들한테 다 보너스 주잖아요. 그리고 사회에 기부하잖아요. 회양이 되잖아요, 이렇게. 회사는 그거는 영리를 위해서 하는, 회사는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는 법으로 영리를 위한 게 아니고, 중생의 영원한 그런 깨달음과 해탈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잘 하고 계시고, 늘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회양을 한대요. 한다고 그렇게 뭐든 뭡니까? 지난번에 천신들이 기쁨으로 노래하는 장면이 끝이에요. 오늘은 사리불이 방편과 진실의 법을 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방편이라는 것은 수단이고요. 어떤 방법을 말하는 거고요. 진실이라는 것은 실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때 사리불이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준이시여, 저는 이제 다시는 의심이 없으며, 신이 부처님 앞에서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자유자재해진 여기 1,200 사람들은 옛날 배우는 처지에 있을 적에 부처님께서 항상 교화하시기를 나의 법은 나고, 늙고, 병두고, 죽는 일을 떠나서 생로병사죠. 생로병사죠. 구경의 열반에 이르누리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법은 이렇게 사성제를 통해서 고의 성스러운 진리, 집의 성스러운 진리, 또 열반의 성스러운 진리, 열반에 이르는 성스러운 진리, 이 사성제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생하고 인연에 대한 멸하는 연생연면법을 통해서 최후에는 열반에 이르는 이런 반야신경에서 이걸 가장 잘 설명을 하잖아요. 반야 바라밀다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할 때. 불지혜로 수행을 하는, 중생심으로는 새생생에도 안 닦아져요. 부처님의 그 영원한 이 우주의 참 생명 자리에서 보는 그런 지혜의 자리에서 수행을 하는 거죠. 즉,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부처님을 믿고 하는 거예요. 오직 부처님의 믿음으로서 수행을 할 적에 우온이 공안주를 보시고 저의 몸도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세계, 귀로 들려지는 모든 세계, 코로 맡아지는 모든 세계, 혀로 맡아지는 모든 세계, 몸으로 느껴지는 모든 세계, 마음으로 생각되지는 모든 세계가 다 뭐하다는 겁니까?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것이 헛되다라는 게 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 문제 절대 못 풉니다. 미운 문제 못 풀어요. 돈 문제 못 풉니다. 사랑과 용서 안 됩니다. 이 문제가 안 풀어지면. 상대가 나한테 비수를 넣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꼭 카레를 넣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카레라는 건 말로 넣는 거거든요. 내 폐부를 깊숙이 여러분, 독화사를 부인이 찌를 수도 있고 남편이 찌를 수도 있고 놈이 찌를 수도 있고 친한 사람이 찌를 수도 있고 자식이 찌를 수도 있고 형제가 찌를 수도 있고 누가 찌를지는 모르죠. 세상에 인연 지는 사람이 찌를 거 아니에요. 찌를 쓸 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복수를 해야 됩니까? 꼭 내가 그걸 갚아줘야 됩니까? 저 새끼 망하는 걸 내가 꼭 봐야 됩니까? 꺾어지는 걸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신앙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실제로 없애야 돼요. 그게 내가 없다라는 것이 부처의 말씀을 자꾸 3일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00일이든 둥그러야 돼요. 밥맛도 하나도 없죠. 몸은 바싹 말러 들어가죠. 뼈는 상하죠. 피는 마르죠. 죽음을 불사해서 부처님 말씀하고 나하고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없다는 게 와져야 돼요. 오면 어떻게 됩니까? 딱 그게 화살이 뽑혀버려요. 뽑히면서 그 사람한테 뭐가 돼요? 원수한테 뭐가 돼요? 바로 추건 나가요.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그때는 영으로 추건이 되는 거예요. 법으로. 그냥 잘 되세요. 건강하세요. 당신 뜻대로 사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들으겠습니다. 이 마음이 그냥 저절로 계속 추건이 돼요. 그 전에는 반드시 손 봐야겠다고 생각하죠.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못 놓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정이나 여러분이 느낀 감정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의지, 의도, 판단 이것이 여러분이 실체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뽑을 수가 없어요. 안 뽑혀요. 고기가 낚시반을 제대로 딱 생겼다. 뱃속으로. 그건 죽습니다. 나오잖아요. 이걸 딱 잡으면 생키면 안 된다니까 바늘을요. 그러면 여러분은 매운탕이 되든지 획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거를 안 생켜야 된다니까요. 그걸 안 생키는 게 여러분이 뭡니까? 우리는 공하야지만 안 생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건 뭡니까? 여러분이. 또 잡아요. 내 애착이 있고 애욕이 있고 내 권력이 있고 돈이고 죄산명이. 이거는 또 목숨 걸고 이건 또 목숨 걸고 뭡니까? 밤을 새워서 이걸 딱 잡아요. 안 놓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얘기도 아니고 이쁜 여자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도 그런 얘기 전혀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이걸 애착과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뜻이거든요. 누가 부자되지 말아요. 누가 성공하지 말아냐고. 여러분 권력자 궤에서 얼마나 여러분 후벼 파고 상대방 무멸하고 멸시하고 능멸하고 그러는 거. 여러분 방송만 보면 보잖아요. 그거 잡으면 뭐가 나오는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가 나오는가 봐요.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목숨 다 던지잖아요. 노상 보잖아요. 뭐가 남겠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잡는 권력이나 그렇게 해서 잡는 재산이나 그렇게 해서 잡는 사랑은요. 다 여러 번에 먹으면 족쇄가 될 뿐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나의 족쇄가 되고 영원히 그것이 나의 늪이 돼버려요. 잡지 말아라고 얘기 안 해요. 부처님은. 누가 어느 경우에 잡지 말아랍니까. 너희들이 복이 없어서 못 잡지. 항상 지혜로, 자비로, 순리로, 덕으로 모든 것을 이루라 했지. 누가 욕심으로 이루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없는 줄을 알아야지 뭡니까. 세상을. 모든 일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못 이겨요. 걸리적거리 일이 한둘입니까. 자식이 걸리적거리지, 부모 걸리적거리지, 친척 걸리지, 삼촌 걸리적거리지, 시어머니 걸리적거리지, 며느리 걸리적거리지, 또 위에 과장 걸리적거리지, 밑에 직원 걸리적거리지, 사장 걸리적거리지, 직원 걸리적거리지. 이런 식으로 끝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 오은이 공화하지 않으면 뭡니까. 여러분이. 결국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열반에 일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코도 없고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몸도 없고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경에는 뭐래요. 열반에 얻는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두려움도 없고 공포도 없고 거꾸로 뒤집힌 생각도 없이 구경열반. 반야신경 여러분 매일 외우잖아요. 여러분 구경열반이 됩니까. 구경열반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구경열반이 안 되면 여러분 뭡니까. 이 오은공이 안 된 거거든요. 오은공이 안 된다는 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반야 바람일 때 의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으로 그렇잖아요. 반야 바람일 때 의지가 안 되면 우리는 열반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제에 의지하지 않고는 뭐예요. 여러분이. 열반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불제는 분명히 말했어요. 이 오은공이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계속 여러분 열받고 분노하고 집착하고 이게 고통이 계속 끊어지잖아요. 강물처럼 계속 이어져요. 왜? 죽어도 내가 있거든요. 봐보세요. 여러분 내가 죽을, 내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스님이 이렇게 죽었다고 해서 내일 또 되냐? 노. 내일 또 목숨 걸어야지만 이게 넘어가요. 또 죽여야 돼요. 죽이고 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죽여야 돼요. 안 죽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뭡니까? 상이 살아나요. 그래서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끝나야 돼요. 그걸 루진됐다고 하잖아요. 그냥 낭두에는 뭡니까? 이게 저절로 돼서 뭡니까? 이게 걸리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생사의 자유가 되잖아요. 여러분 생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부처님이 분명히 없다고 그랬어요. 없는데 여러분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이 불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2, 3일이라도 등굴어야 돼요. 잡고. 여러분 범수요상 개시 험앙 됩니까? 우리가 무릎 존재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망령되냐고. 부처님이 헛되고 망령된 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세계. 영원한 청정의 세계. 영원한 사랑의 세계. 여러분의 영원한 자비의 세계. 영원한 헌신의 세계가 뭐라는 거예요? 없이 하는 것은 가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말하기 위해서 험앙하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왜 나를 없다고 그럴까요? 내가 있는 동안은 세상 모든 걸 가져도 뭐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불행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유가. 실제고 그게. 여러분이. 이 컵이 여러분 눈에 있잖아요. 내 눈에도 있고. 이게 있으면 뭡니까? 여러분이. 이 컵이. 이 컵에 여러분은 컵이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거라니까요. 이 컵이. 이 컵이. 컵이 아니고. 이름이 컵이라고요. 여러분 다 속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부처님 앞에서 오늘 절하시고 예부를 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원수한테 무릎을 꿇고 삼배가 안 되면 뭡니까? 이 절이. 이 말에 동떨어졌다 이 말이라. 그럼 그 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내가 없으면요. 그 원수가 뭐로 보여요? 나에게 사자로 보여요. 부처님. 그래서 절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헤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근본 말은. 부처님 양무제의 아들 소명태자가 금강경 32품을 나눴는데 원래는 그게 품이 없죠. 그냥 하나의 그냥 그냥 얘기로 돼 있는 건데 그걸 내용 소달락으로 이렇게 나눴죠. 소달락으로. 자기가 뜻을 구별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걸 안 해도 상관없어요. 뭐 그 사람 따라갈 필요는 없는데.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내놨거든요. 일체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유의법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이 육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 모든 것이 여몽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방울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이 얘기를 왜 해요. 여러분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헛되다는 걸 얘기하러 온 사람이냐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 거짓으로 살아라고 얘기하러 오셨어요. 부처님이 왜 험하하다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험하하다고 얘기해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고룩하고 이 세상에 너와 인연한 사람이 가장 존경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건데 여러분이 시분 하나가 천금보다 더 귀하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온 건데 여러분이 이 한 마음이 우주 허공 법계보다 더 고룩한 마음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 갔냐 못 갔냐 부자냐 가난하냐 배웠냐 안 배웠냐 미모가 아름답냐 추하냐 이런 얘기하러 왔어요. 부처님이. 여러분이 세상이 영원한 그런 화암정토여 극락정토여 법화세계임을 여러분이 눈 떠서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계속 세상 말을 계속 씹는 거예요. 못 알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끝까지 못 알아 듣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제 지금부터 피터지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못 알아 듣는다는 얘기를. 삼계화택으로. 그래서 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리불이 1250 비구한테 여기는 1250명이라 했는데 어쨌든 1200, 200명 그런 수행자들한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노상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원이 공하다는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눈이 없다는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이 있지. 그럼 이 불법하고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을 해도 안 하는 거고 보시를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이에요. 여러분이 선하고 착하게 한 게 부처님 법에서는 뭡니까? 하나도 선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없어야지만 선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야만 뭡니까? 내 선한 것이. 이 세상에 무릎북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전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희생이. 내가 한 헌신이. 내가 한 사랑이. 내가 한 보시가. 내가 한 용서가. 내가 참은 인욕이. 내가 한 노력이. 다 꽃 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꽃 안 피해요. 그러면 인과 없냐. 인과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의 진리만 말하라면 인과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건요. 맨날 빚받아놓은 도둑놈. 저기 빚쟁이도 아니고요. 호랭이도 아니고요. 죽음도 아니고요.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인과예요. 인과. 여러분이 인과가 나한테 딱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는 여러분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복이면 복을 받아야 되고 깡통이면 깡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늘 아래 가장 무서운 게 인과야. 살이 떨리는 게 아니고 살이 다 흩어져요. 골이 다 흩어져요. 뼈가 다 사과. 인과가 딱 오면 여러분은 그대로 다 받아야 돼. 천하의 제왕이든 뭐든 다 필요없어. 그대로 받아야 돼. 문서. 내가 아무리 싫어도 받아야 돼. 심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안 심은 사람 심으시고 잘못 심은 사람은 뽑으세요. 세상에 선물하려면 세 가지를 꼭 가져야 돼요. 정말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절대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라고 절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고 이러는 때가 없습니다. 눈만 뜨면 뭡니까?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라고 여러분이 크고 작은 제가 나나 너나 무량 무수 무변합니다. 진실을 참여하지 않으면 깨달음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아직 배우는 이들과 다 배우는 이들도 배우는 이라는 것은 유학이라고 하고 다 배우는 이라는 것은 유학이라고 해요. 배우는 사람은 여러분 범부 중생은 배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리 학문이 높아도 그런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학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식인이에요. 여기서 배우는 사람은요.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막, 발천도, 육바람을 따르는 사람을 배우는 사람이고 이미 나없음이 완성돼서 보살행으로 가는 사람은 뭡니까? 배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무학, 그걸 아라한과라고 해요. 여러분, 나한전이라고 큰전에 가면 이렇게 모셔놓잖아요. 아라한과를 이뤘다. 즉 무료를 이뤘다. 일체의 탐진치가 끝났다 이 말이라. 거기에서 뭐를 하면 일체의 중생을 위해서 법을 펴고 중생구제를 위해서 세상 일을 하면 뭐라고? 보살이라 하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세상에 배우는 사람은 뭡니까? 아주 극소수죠. 누가 이 불법을 배웁니까? 여기 나왔어요.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아주 극히 적습니다. 다 배우는 몇 사람들입니까? 지구에 몇 명은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모르니까. 제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부처님 있다 했으니까. 있어요. 그런데 배우는 사람은 뭡니까? 소수고요. 다 이룬 사람은 한둘인 거예요. 불법에 들어와서 불법을 생각하고 불법을 말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요. 그게 탐진치가 다 끝나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행하는 사람은 뭐예요? 배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보살행을 하는 사람은 뭡니까? 차원이 다른 거고요. 그 부처님 경의에서 이 법학에서 그렇게 나눈다고. 여러분 어디에 속하냐고. 여러분이 불문에 들어왔어도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대로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배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절에 다니면서 이 부처님 말씀들을 하려고 밤새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어렵고 내가 아무리 덕이 많고 아무리 내가 세상을 천만 번, 백천만 번 살렸더라도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뭡니까? 배우는 사람 아니에요. 배우는 사람도 아니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덕일스님 배우는 사람이냐? 제가 부처님 가르치면 절반 할 것 같아요? 어린 반 푸넛치도 없습니다. 아 중은 절반쯤 하겠지 저런 법사는 못합니다. 거의 못합니다. 그럼 또 묻지 왜 버피냐고. 저는 마음을 계속 세워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세울 뿐이지 못합니다. 나를 한다고 들어오면 여러분이 다 후회합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사람인 걸 보라 이 말이라. 안 배운다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보시해요. 말씀대로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합니까? 여러분 나를 하루에 만 번을 씹더라도 칼을 넣더라도 여러분 그게 참아지고 기쁨이 됩니까? 못 참죠. 그럼 여러분 배우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우리가 부처님 길을 들으라고. 사실은 뭡니까? 부처님 길이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몰라서 들어온 거예요 저도. 원래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다고 하면 아무도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쉽다고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어렵습니다. 그럼 그렇게 어려우면 너 같은 사람도 어려우면 누가 깨닫냐. 아니요. 간단해요. 자기를 딱 비우면 다 받아들여져요. 배우고 안 배우고 갖고 안 배우고. 아무 상관없이 즉시 깨달아져요. 여러분이 말씀을 잡고 한 구절 잡고 습달 열흘이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을 계속 둥그러야 돼요. 그러하면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무학이 아닙니다. 아라한과를 이룬 사람이 아니에요. 탐진치가 완전히 끝난 사람이 아니라고요. 열반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라는 견해와 있다 없다라는 견해를 떠나서 열반을 얻었노라 합니다. 다 열반을 얻었다 하죠. 여러분 한 소식 하면 뭐예요. 열반을 얻었다 하잖아요. 그냥 시작이에요. 시작. 스타트. 우리는 아직 스타트가 안 됐다니까요. 지금 세준 앞에서 일찍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듣고는 모두 의욕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 이 유학 무학 거라거든요. 지금 부채 말씀대로 계속 배우면서 어떤 건 실천하고 어떤 실천을 못하고 나 같은 법사죠. 그런 사람은 유학이에요. 다 끝난 사람은 무학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채 말씀대로 실천이 안 되면 뭡니까? 식음이 전폐가 돼요. 마음 속에. 실제로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마음이 딱 부채 가르침으로 내가 마음이 열리면 뭡니까? 그때 몸이 돌아오고 물도 마셔지고 밥도 넘어갑니다. 그때 숨도 쉬어지고요. 숨도 잘 안 쉬어져요. 실제 그렇다고요. 현실이. 그렇게 안 그런 사람은 뭡니까? 불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대로 신앙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그러면 편하잖아요. 정당 방해하면 되잖아. 계속요. 그러니까 이랬고 저라면 이랬고 계속 그러면 되지 뭐. 그러려면 불법할 필요 없어요. 불교는 핑계가 있거나 이유가 있으면 불법 안 돼요. 어떤 경우도 이유나 핑계가 없어야 돼요. 그냥 하냐 안 하냐만 있어요.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죽는데 어떻게 너물 주냐. 그거는 네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없으면 딱 죽어도 뭡니까? 주는 게 법이에요. 여러분. 주야 될 때면. 그러니까 이게 나만 없으면 무하를 깨달으면 다 열반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나의 제자가 아니라 했거든 지금. 저한테 법문 계속 듣는 게 이 법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지금 무하를 무르로서 깨달았는데 나를 불제자 아니라 하니까 지금 다 의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사리불은 다 알았는데 의욕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세준이시 원컨대 사부지 이 나는 알았는데 수보리도 그러잖아요. 자기는 알았는데 이거를 후세를 위해서 법문을 해달라 하죠. 여기도 뭡니까? 사리불이 나는 알았는데 여기 1250비구가 후세들을 위해서 법문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인연을 말씀하시어 의문과 회한을 마음에 품은 의심을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하는 거예요. 이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았던가 부처님 세준은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이야기와 방편으로 법을 선하는 것은 모두 최상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부처님이 말하는 방법, 설법하는 방법 1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중에서 여러분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인연, 비유, 방편 이런 것이 핵심이에요. 어떤 것은 대답하지 않는 거로 설법을 해요. 무음으로. 어떤 것은 걸어서 설법하고요. 다 달라요. 어떤 것은 식구라. 다 달라요. 그런데 핵심이 뭐예요? 비유예요. 비유. 비유를 안 들어주면 여러분은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생활본문을 하려면 시궁창 같은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를 안 들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못 알아 듣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래서 달구 비유를 드는 거야. 모두 그거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편이고 결국은 뭡니까? 최상의 안욕따라 산막산부류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라 이 말이라. 그런데 중생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지. 이 온갖 설법이 모두 보살들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니라. 당신은 오운공을 얘기했든, 18개를 얘기했든, 12처를 얘기했든, 인연을 얘기했든,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최상의 깨달음을 위해서 하는 건데 물론 거예요. 처음에 법문 듣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사례부리여 이제 다시 비유 들어서 이 이치를 밝히리라. 모든 지혜 있는 사람들은 비유로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이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삼계화택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을 뭐로 보는 거예요? 화택으로 보는 거예요. 불난 집으로. 우리는 편안하지. 집이 따뜻하고 이불이 있고 침대 있고 좋지. 밥이 있고 떡이 있고 TV가 있고 노래가 있고 음악이 있고. 그런데 부처님은 뭐로 보여요, 이게? 불이 확확 나는 용광로처럼 보인다고. 사례부리여,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례부리여 예컨대 어떤 나라의 한 마을에 큰 장자가 있었는데 한 마을의 장자라면 그 마을에 제일 유식한 사람이 있고 재산적으로 제일 많은 사람이 있고 유력자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요즘 같으면 큰 재산을 가지고 큰 사업체를 하고 있고 존경받을 말. 그런 사람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장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비유의 비유. 꼭 그런다는 건 아니고 옛날 보면 한 고을이나 마을에 어른이 있잖아요. 저 어른 말이면 뭡니까? 사람들이 순종하잖아요. 그런 덕이 있고 복이 있고 물질이 있고 자손이 있고 전통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런 가문이 있는 집을 말하는 거죠. 장자가 있는데 나이는 늙었으나 재물이 한량 없이 많고 전답과 가옥과 고객님들과 시종들이 많으니라. 큰 대가문을 거니드는 거죠. 이시가문, 전시가문 이렇게 하잖아요. 전가의 집, 이가의 집 이렇게 하잖아요. 그 집이 그래서 궁궐처럼 대왕처럼 안 짓지만 99칸을 짓고 살잖아요. 그런 집. 그 집이 매우 크건만은 출입문은 오직 하나뿐이고 식구가 많아서 100에서 200 내지 500인이 그 안에 살고 있었느니라. 집과 누각은 낡았으며 담과 벽은 태락하고 기둥은 썼고 대둘불은 기울어졌는데 사면에서 한꺼번에 불이 일어나 모든 집들이 한창 타고 있었느니라. 그때 장자의 자제들은 10명, 20명 내지 30명이 그 집안에 있었느니라. 지금 상황 설명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 부자라. 여기는 뭐 이렇게 장자라고 하니까 세상 부자로 생각하는데 본래는 이 세상에 천하를 다 가진 부자. 이 장자는 부처님입니다. 장자는 지금 부처님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금은 부하를 다 가진 사람. 그러고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밑에는 엄청난 그런 시종들, 고용인들을 전답, 과학들이 즐비하고 말이지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뭐예요? 100, 200 내지 500 그 안에 사는 집이 뭡니까? 지금 여기에 3개의 이 지구만 해도 80억이지? 이 3개의 무량, 무수, 무변화 인간만 80이야. 불법은 뭡니까? 인간만 제도하는 게 아니야. 불법은 인간만 제도하는 게 아니고 저 지옥 중생부터 천신들까지 다 제도하는 거야. 보살까지 다 제도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모든 선신과 악신들을 다 제도하는 거야. 용신과 귀신과 악의와 악의와 망령과 매기와 망령과 이런 모든 무지구운까지 다 제도하는 사람이야. 부처는.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천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일체의 중생을 제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숫자라는 건 뭡니까? 상징적인 거야. 여기 100, 200, 200이라는 거는 지구로 말하면 80억 인구를 말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살고 서로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자식들이 모여. 장자의 자식들이 10명, 20명 내지 30명 그 집안에 있다. 자기 자식이 쭉 사는데 자식은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자식 사랑이 제일 크다며 부부 사랑도 크지만 여러분,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 바치라면 자식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목숨 번지면 산다.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 부모들은 거의 대부분이 목숨 던진다고 확신합니다. 내 목숨 아까워서 자식 죽는 거 안 부르리라고 저는 보는데요. 저는 아직 그리 믿습니다. 어느 나라는 안 그러겠습니까? 내 부모도 당연히 그랬을 거고 넌 부모는 안 그러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장자의 자식들 그 자식들이 불자를 말하는 이 이름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는 인연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믿음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이 인연들이 아직까지 뭡니까? 이 불 속에 있는 거예요. 타죽죠. 이제 어떤 수단을, 방법을 내는 거겠죠. 어떻게 내는 거 한번 볼까요? 장자는 큰 불이 사면에서 타오르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부처님이 지금 사바세기를 보고는 뭐예요? 놀라는 거예요. 이 지구의 80억을 보고 놀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놀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 다 타 죽네. 저놈들은 뭐 구라 소련 놈들은 왜 전쟁하고 또 북한은 맨날 미사일 왜 던지고 앉았고 저거 저거 다 타 죽겠네. 이런다니까요. 저 정치인들은 왜 저라고 저 부부는 왜 그러라고 저 형제는 왜 그러라고 무슨 말이 이해돼요? 부처님 볼 때는 뭡니까? 불이 막 타오르는 거야. 죽죠. 다 타오르면 다 타버리죠. 쇠도 녹아버리는데 나는 비록 이 불난 집에서 무사히 나왔으나 자식들은 아직도 불난 집에서 놀기만 좋아하는구나. 당신은 이 법을 따라서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에 안 타요. 왜냐하면 이 탐욕의 불을 불 속에 안 있어요. 이 어리석음의 불에 애욕의 불에 이 간탐의 불에 안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나와서 안 타죠. 그런데 자식들은 그 탐욕의 불에 있는 거예요. 다 타 죽죠. 그래서 그런데 그게 마시고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얼마나 좋냐고 좋잖아요. 좋잖아요. 세상 사람 그거 그 맛 없이 어떻게 사냐고 그 맛에 사는 거야. 그게 불난 집에 놀기만 좋아하는구나. 똑같잖아요. 불이 난 것을 알지 못하고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 그런데 아무도 불났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아무도 불났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편하게 먹고 마시고 주워라 받으라 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불길이 몸에 닿아서 고통이 극심할지라도 싫어하거나 걱정할도 모르고 집에서 나오라는 생각.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병들고 망하고 고통스럽고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먹먹해도 뭡니까. 이 법의 세계로 나오려고 생각 안 하고 뭡니까. 이것만 모면하고 또 즐기려고 하는 거야. 병 놔봐라. 또 다시 띵가띵하지. 바로 돌아간다. 병신 다리 나서 보라고. 또 뛰어다니면서 또 또 간다고. 이거 나오려 생각을 절대 안 한다 이 말이라. 여러분이 나오려 합니까. 이 법 이렇게 믿으면서도 여러분이 탐욕 속에서 나오려 합니까. 스님 이거는 뭐 다 하는데 이거 안 하면 나 굶어죽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다 지잖아요. 이 세계에서 절대로 나오려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도 이 고통이 극심에게 와도 이 길을 벗어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병을 피하려고 라고 죽음을 피하려고 가난을 피하려고 이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근본적으로 이 집에서 그 안에 있으면 뭡니까. 또 고통이 오거든요.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중생의 모습을 불난 집에 우리 삶을 불난 집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3장은 비유품이야. 그래서 이것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이 왔을 때는 상대하다고 보고 이 부분을 여러분이 깊게 생각해서 내가 지금 불난 집에서 석가리가 다 무너지고 다 지둥이 무너지는데 거기서 지금 여러분은 뭐요. 웃고 있는 거야. 술 마시고 그 모습을 지금 생각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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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